거침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암살자들 차분히 뒷정리를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체에 분풀을 하는 자 소심하게 은폐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다음날 마을에 여행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블레이크란 가수의 고향을 차지한 곳이었죠 이것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마그레이브란 작은 말이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리처 키 195에 달하는 근육 돼지였는데요 이었고 마칩 투어를 시작하려던 그때 경찰에 체포되었죠 졸지의 살인용의자가 된 그는 특수부대 이력까지 더해지며 곤경에 지어있는데 엄청난 통찰력으로 알리바이를 증명했습니다 3 men dropped this body shooter was someone who knows firearms well bullets were small caliber 9mm 95 grain that's subsonic a silencer was used he also knew enough to pick up his brass this wasn't a first timer this was someone who knew how to conduct a quiet effective kill you're also looking for a psycho who'd beat up a body postmortem someone completely unhinged though the third guy's so worried about getting out of there he grabs some nearby debris and just lays it across the corpse but you still match the description of someone seen walking the highway earlier today near where the body was found well that's because it was me if I can confirm you are on a ground bus at that time you're cleared we're running down a phone number found in the dead guy's shoe was on a scrap of paper with the word pluribus ran on it want to clear that up too before you let you go you know anything about that? means I'm gonna be here for a while 알리바이가 확인될 때까지 유치장이 갖추게 된 리처 thanks been here while now? so you know I'm innocent how do you think? I doubt it's procedure to bring coffee to the guilty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연락처를 추적해 폴이란 은행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가 순순히 자백했죠 okay so this man you killed what was his name? I don't know you killed a man you don't know? yeah that's right it was a self-defense okay you said it took place by the highway where exactly along the highway I told you I did it okay so you expect me to believe that you a man with no criminal record that you just blew a man away 결국 담당 수상한 필리는 거짓으로 판단 일주일간 구치소에 넣어 겁을 주기로 했는데요 내막을 알아오라며 미쳐도 넣어버렸죠 그런데 교도관의 고장에 흉악범들이 가득한 무기수 지역에 수감되었습니다 폴을 지켜주려는 리처 예상대로 폴은 범죄단체에 협박을 받고 있었죠 okay so please these guys they forced me to help them with their financial scheme okay my bosses promise if I'd disrupt their operation in any way they'd nail me to a wall bleed me and my wife out slow so we'd die knowing our kids were left with those Kegel if you boys knew what's about to happen to you you'd leave now 교도소를 평장한 리처는 일반 수감지로 옮겨지고 알리바이가 증명되어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을 뜨기 전 들은 이발소에서 마그레이브를 지원하는 클라이너 재단에 대해 듣게 되었죠 클라이너 재단은 망해가는 마그레이브를 살린 영웅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KJ가 리처에게 불만이 있어 보였는데 시체 항구가 추가 발견되며 다시 경찰에 불려가게 되었죠 그런데 살해당한 사람 중 한 명이 니처의 형 조였습니다 이유리처는 필리아 로스크의 도움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전체의 주인의 필드폰 번호에 대해 그는 무슨 상징이 없었죠 그는 뭐에 있는지 알아요 저는 모르는 알아요 엄마?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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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의 구두에서 매치가 안되는 갈고리 씨앗을 발견한과 동시에 불현듯 교도소에서 해프닝이 암살 수도임을 깨달았죠 이 시각 세계에 대해서도 다음 날 경찰서장과 아내가 끔찍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폴이 말했던 처형 방식이었죠. 정황상 성을 죽인 암살자 동일범으로 처형되었다는 점에서 서장은 조력자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암살 실패나 내부적인 문제로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었죠. 이러한 범죄 규모로 보아 경찰 낼 추가조력자가 분명히 있었는데 신임 틸 서장은 다른 수사를 종결하고 서장사건에 집중하라 지시했습니다. 그는 두 사건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정했죠. 리천은 그를 조력자로 배우는 마그레이브의 대통령 클라이너로 지목했습니다. 좋은 언론을 내거나 불이 많고 역사위에 차단을 가르쳐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동네 시민을 제주도 너무 싫을 것 같더라고 이 동네 시민들은 멀리서 만들고 싶을 것 같더라고요. 이 도대체 안 우리의 행위를 하는CLI. 아무도 cartoons과 인사체육larını 젊은 이상의 결심을 해야지 어떻게요? 그 후에 historical 발생할 것 같더라도 암살자로 추정되는 놈들이 주변을 배회했는데요 폴의 실정과도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현재 폴의 가족은 로스코가 보호하고 있었죠 폴의 가족을 대패시키는 리처 핀의 요청으로 FBI의 요원 피카드가 임시보호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무기수방에 쳐넣었던 스파이비란 간수를 족취려 했는데 오히려 함정에 빠져버렸죠 분명한 건 놈들과 함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작아 엔터가 안전하게 됐습니다 엔터가 안전하게 됐습니다 엔터가 안전하게 됐고 아직 안전하게 됐고 베벅에 전해서도 안전하게 됐고 저의 바람에 도착하실 수 있을까요? 저의 바람에 도착하실 수 있을까요? 저의 바람에 도착하실 수 있을까요? 뭐지? 스파이비를 놓치긴 했지만 남미적 범죄단체의 개입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조가 비밀경찰국 수사관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어떠한 사건을 파헤치다 살해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로스와 술을 마시게 된 리처. 폭우로 길이 막혀 오텔에 투숙하게 되었고 그녀의 가문이 마그레이브의 터치태감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과 5년 전 클라이너 재단에 의해 모든 걸 빼앗긴 것이었죠. 이후 소화가 된 그녀를 그레이 아저씨가 돌봐주셨지만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명감 넘치는 훌륭한 경찰이었죠. 다음 날 로스코의 집에 암살자의 흔적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리처의 차가 집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로스코는 그레이 아저씨의 유산인 권총을 건네주었죠. 형과 함께 살해된 남자의 신원이 나왔습니다. 조블링이라는 트럭 운전사였는데 초대형 노폼이 변호를 맡았던 수상한 이력이 있었죠. 이어서 형은 위조부서를 담당하던 수사관으로 특단의 조치를 통해 국내 위조합회를 근절했고 더 나아가 구개로 범위를 넓혀가던 상황이었음을 알게 되죠. 저의 노폼을 주신간 후에 제안한 시가 지속되었는데요. 이쯤라엘 사과는 그 사이의 아시 Sami 제안을 뺀다. 나의 사이? 나의 사이. 나의 사이. 제안을 뺀다. 제안을 뺀다. 제안을 뺀다. 이것을 뺀다. 저의 주인공들은 뺀다. 이것을 뺀다. 이것을 뺀다. 이것을 뺀다. 이것을 뺀다. 저는 이 사이의 뺀다. 당신을 뺀다. 전 서장 사건에 집중하는 척, 서장의 비일을 맞추는 로스코 그 사이 핀니는 스파이비를 조사하고 리터는 조볼링을 변호했던 로펌에서 자료를 받아오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그리어 직원을 조사하는지 조사하고 재 MIX 서무국을 수뤄에 적합한 조사한 비일을 맞추고 получener 수 있는 이 전공과 전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되는 일을 피하지 않고 꺼내서 아이가 이 전공과 결국 조블린과 스파이비가 클라이너와 밀접한 관계임을 확인했는데요. 금융 전문가인 폴, 형이 위조 관련 수사관이었다는 점을 통합해 클라이너가 위조화폐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클라이너를 심은 키로 한 리츠와 핀니 놈은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를 멈추라 경고했는데 클라이너가 배어임을 확실한 리츠 많은 양의 사료를 구입했다는 점, 회사에 CCTV가 없다는 점이 의심을 증폭시켰죠. 이어서 폴이 은행을 다니는 척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1년 전 퇴사했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죠. 스파이비를 소문하는 리츠 농가 다니던 남미계 해결사들을 발견했는데요 그들을 죽여 차에 넣는 과정에서 스파이비를 찾게 되었고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암살 예방 차원에서 모텔을 옹그다니기로 한 리츠와 로스코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팀워크를 증진했죠 형의 숙소를 찾아낸 피카드 그 시간 리츠와 로스코는 조볼링의 아내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에어컨을 빼돌린 덕에 불을 쌓았다고 실토했는데 이런 좀도둑질론 택도 없는 이야기였죠 위조지비를 빼돌린 게 분명했습니다 형의 숙소 위치를 전달받은 리츠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신했는데요 그런데 누군가 선수를 치고 말았습니다 정보가 새고 있다는 증거였죠 아쉬운 뒤로 두 사람은 놈들이 버린 양복을 뒤져보았는데 조볼링의 가족 착오와 그레이의 클라이너 파일 그 외 3개의 연락처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암살자가 나타났죠 아쉬운 뒤로 아쉬운 뒤로 아 아 아 내가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못 taped 땅과 죽을 수 있었어요 얘가 죽었어요 매물을 확보한 팀원들 하지만 이미 가보았던 조블링의 가족 착오와 막연한 그레이의 클라이너 파일 등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일단 3개의 번호에 전화를 걸어보았는데요 환경 공모를 비롯한 경제학 교수의 연락처였습니다 위조지피아는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분야였죠 특수부대 후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리처 이유엔 멀리에 마중을 나갔는데 누군가 그녀를 죽이고 자료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클라이너의 아들 KJ에게 낙서 테레를 당한 로스코 리처는 곧장 달려가 참교육을 실천했죠 너무 난상 개망난이 도승과 소심한 불량배 도리슨과 몰려다녔습니다 이번 해프닝으로 엄한 로스코가 해고되었죠 그래도 의기투 앞에 조의 메모를 분석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레이의 클라이너 파일 그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로스코가 남긴 권총과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서 열쇠가 발견되었는데 단골위발소에 파일이 있었습니다 클라이너 재단의 회기부터 감사까지 방대한 자료였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감찰대상 이하의 소를 키웠다는 것 매출에 비해 지출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었죠 위조지폐로 마그레비에 투자하며 사람들을 매수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클라이너가 마그레비를 선택한 이유는 교통의 요지인과 동시에 단속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년 전 봉쇄령의 유통이 어려지자 관련자들의 매수 혹은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메모의 환경조사관이 살해당했음을 알게 된 니처 암살 스타일부터 후처리까지 형을 살해한 눈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담당이던 체스터강은 클레런 화학이 들어서며 썩어버렸고 클레런 화학은 클라이너의 자회사였죠 그날 자정 필리는 자료 확보 차 클라이너의 사무실에 잠입했는데 암살당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클라이너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 니처는 베네수올라 갱을 지목했죠 베네수올라에서 제자된 위조지폐가 미국에 뿌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피카드가 업무에 벗기하며 로스코가 폴의 가정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남자들이 있었고 남미기열의 갱스터였죠 이것은 피카드를 포함한 4명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 건가요? 어디에,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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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그 오면서 Barnes 백ın 클라이너 재단 차량을 살피는 니초와 핀니 위저 집회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위저 집회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죠 위저 집회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고요 하지만 텅 빈 차량으로 다른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어서 메모의 교수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뿐이었죠. 폴의 아내에게 진실을 듣게 된 로스코. 폴은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에 클라이너를 돕게 되었습니다. 주업문은 위주 화폐의 세탁이었죠. 주업문은 위주 화폐의 세탁이 되었습니다. 주업문은 위주 화폐의 세탁이 되었습니다. couldn't put you to bottom road view. Staats님 공유알아가기 bin that you do what you're told. 폴을 explanations하다 어머니 그들은 아 reductionias에 죽어 놀aff rated줄이 되嗎? 그 사람 나는aking 핵 것이었습니다. 리처는 네머의 마지막 생존자인 위조화폐 전문가를 만났는데요. 그녀는 대다수의 위조화폐가 100달러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에 비롯한 범죄단체에서 독재를 시도했지만 형이 종이의 유통을 막으며 원천 차단된 것이었죠.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았고 그것을 조사던 중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만남 이후 노골적인 암살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진실이 가까워졌다는 증거였죠. 진실이 가까워졌습니다. 진실이境 데다가 제자들에게서도 연절자로 생각했던 스티븐은 스티븐은 아내와 살해되었습니다. 철형이 아닌 고문이 목적으로 보였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핀니가 해고되었죠. 마그레프의 마지막 경찰, 베이커를 시험하는 리처 역시 놈들과 한패였습니다. 암살자들은 도슨과 도리슨이 포함된 KJ의 수족들이었죠. 하나씩 각계격파하는 리처 하나씩 각계에 대한 책임으로 핀니가 해고 싶어요. 이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Look what he want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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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KJ 똘마니들을 모두 해치웠는데요. 불현듯 물에 젖어 지어진 메모지에서 종이를 수급한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1달러 지폐를 지어 100달러를 새긴 것이었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리처는 피카드를 통해 FBI에 전달하려 했는데요. 이미 오래전 클라이너에게 매수된 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환경조사한 살인사건을 무모한 수사관이었고 예상대로 키의 사장도 클라이너의 하수인이었죠. 그리고 폴은 폴은 죽은 게 아니라 잠적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우가 KJ였음을 알게 된 리처. 피카드의 감시 아래 폴을 자버린 협박을 받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피니는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낸 리처. 미소기 전자의 명확인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피카드를 해치운 그는 포를 확보했습니다. 저에게 협조 중이었음을 밝히는 폴. 형은 또 다른 내부자인 조블린과 접선 중에 살해된 것이었죠. 저에게 협조 중이었습니다. 잠시 후 리처는 피니아 총기를 동시에 확보했는데요. 니글리까지 합세하며 4인의 특공대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었고 작전을 실행하는 팀원들. 미션은 인질구조와 공장 파괴, 그리고 악당을 소탕하는 것이었죠. 기사 brav에서 이끌게 되었고 이끌게 나가네 맞지, 100km 가족 스포 exams 오ppy 스포프 스포펀 스포스포 set up! 이거yon MIC! 네 혼자 항상! 위지! 위대하며, 위로 irresponsible 손 interfere arri tre Pixie! 금rit wanted to 지 snip 인지를 모두 구출했습니다 게다가 로스코라는 든든한 아군이 추가되었죠 아직 살아 있었던 피칸 한 달은 갤럭시 깜빡시 깜빡시 KJ를 제외한 모든 악당들을 절의한 리처 하필이면 이때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기막힌 센스로 여적을 제압했죠 그렇게 리처는 클라이너 재단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복수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어서 로스코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한 그는 다시 방랑자의 삶으로 돌아갔죠 오늘은 아마존 프라임의 명작으로 불리는 잭 리처를 소개해보았는데요 뭐 하나 빠지는 건 없는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마동석을 연상케 하는 앨런 리처슨의 캐스팅이 나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추해드리구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